안녕하세요. 춤선생 심바입니다. 오늘 배우실 춤은요. 인싸춤이라고 하는데요. 인싸춤에서 로이퍼디라는 춤입니다. 로이퍼디는요. 외국의 한 유명 유튜버인데요. 음악가이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재밌는 안무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분의 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름 자체가 그분의 이름으로 붙여지게 됐다는 춤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시는 그냥 뭐 개다리춤 한국의 개다리춤 뭐 이렇게 숭구리당당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 그루브가 조금 남다릅니다. 그러면서 재미가 있어요. 인싸춤 제가 요즘에 인싸춤 인싸춤에서 좀 찾아보면 생각을 해봤는데 인싸춤의 정의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 표현을 잘하느냐 얼마만큼 끼를 표현하느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본 동작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동작은요. 중심 이동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다운 리듬이 되셔야 돼요. 다운 리듬이 안 되는 분들은 몸치 탈출 다운 리듬 특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운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 바운스죠. 중심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서 중심을 이동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중심을 간다 그러면 왼쪽 무릎을 안으로 인으로 반대 왼쪽으로 간다 하면 오른쪽 무릎을 안으로 눌러주세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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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운 리듬 할 때는 상체가 곧곧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허리 힘을 빼고 아래로 눌러주는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쿵 쿵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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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심을 한쪽에 잡을 때 왼쪽 다리를 더 눌러주시고 내가 왼쪽으로 갈 때 오른다리 눌러서 가줍니다. 자 발목 좀 잘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자 다리의 발끝을 완전히 안으로 디들 거예요. 안쪽 거짓 복숭아뼈가 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기 전에 꼭 발목을 잘 풀어주시고요. 자 한번 천천히 내려볼게요. 안으로 거짓 누른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약간 스트레칭 하듯이 내려가 보세요. 안으로 내려가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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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누르고 쿵 누르고 쿵 누르고 쿵 누르고 쿵 쿵 쿵 쿵 쿵 조금 하시다 보면 다리가 굉장히 뻐근한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동작이 기본이지만 바닥까지는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괜히 인싸춤 한다고 하다가 다리 다치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적당히 중간 정도만 내려가 볼게요.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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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중요한 거 세 가지요. 다운 리듬 그 다음에 무릎 안쪽으로 인 그 다음에 팔입니다. 이제 팔이 한번 들어갈 건데요. 팔 동작은 아웃 인 아웃 인 자 상체만 한번 가볼게요. 자 손바닥 그냥 하늘 위로 가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돌려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입니다. 자 상체 리듬만 한번 가보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바운스를 하면서 팔꿈치를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요. 힙합 음악에 맞춰서 리듬 연습을 하시다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와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쿵 크로스 아웃 크로스 쿵 짝 쿵 짝 엑스로 바깥으로 엑스 바깥으로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인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크게 엑스 열고 닫고 자 팔 동작은 이거 두 가지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리듬에 맞춰서 밖으로 안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 팔꿈치도 바운스를 타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너무 곧곧하게 하거나 체조하듯이 가시면 안되고 팔꿈치에도 리듬 상체도 리듬을 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리 동작이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다리 한번 풀어주시고 안으로 안으로 인 인 쿵 쿵 쿵 손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엑스 아웃 엑스 아웃 인 아웃 엑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위 둘 셋 넷 자 고개도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돼요. 쿵 짝 쿵 짝 오케이. 자 아마 다리가 조금 뻐근하실 겁니다. 발목도 좀 더 풀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요. 기억해 주세요. 무릎 한쪽 리듬 손 그 다음 바운스 여기다가 조금 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요. 고개까지 움직이시면 조금 더 재미난 일사춤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1단계 무릎 하나 둘 셋 넷 바운스 바운스 2단계 팔 X 3단계 고개 아웃 사이드 자유롭게 쿵 짝 쿵 짝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1,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일사춤 로이퍼디 춤이었습니다. 자 이 춤문도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한 번 참고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하는 춤이 있다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참고해서 또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